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좀 이른 산타랠리가 시작되는 걸까요? 이제 막 3분기 실적 발표가 시작되기 때문에 말하기에는 좀 조심스럽지만 일단 증시 자체는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기분 좋게 시작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글로벌 이슈부터 국내 증시 작전까지 세워보도록 할 테니까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글로벌 이슈 분석을 해주시는 첫 번째 전문가님과 함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님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굉장히 좋은 흐름 보이면서 마감이 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전일 미국 3대 지수는 예상보다 높은 기업 실적 발표로 인해서 큰 폭 상승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우 지수 같은 경우는 1.12%, 나스닥도 0.9%, S&P500 같은 경우도 1% 넘는 상승세를 보였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상대적으로 조금 부진하면서 0.42% 상승에 멈췄습니다. 장 초반도 좀 더 강한 상승세를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다우 같은 경우는 이틀 연속 1,000포인트 가까운 상승세를 장중에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채권금리 상승과 차익맥무 추래로 인해서 상승폭이 다소 축소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S&P500 같은 경우는 어저께 3,720포인트로 끝나면서 10월 7일 이후 다시 3,700포인트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장중 진폭이 좀 있었는데요. 보압권까지 밀렸다가 장만판매수세로 유입이 되면서 플러스권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어저께 나스닥이 장중에 밀렸었던 이유는 애플 관련된 부분인데요. 애플의 아이폰 14 플러스의 생산량이 감산될 것이다 라는 소식 때문에 장중 한때 애플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로 급락을 했다가 플러스로 반전을 했습니다. 기사 내용은 애플이 중국 부품사에 아이폰 14용 부품 생산을 중단시켰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불안한 모습이었는데 시장 전체적으로는 큰 영향은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모든 섹터가 전부 다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산업재, 소재, 유틸리티, 금융 섹터가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세를 기록한 그런 하루였고요. 특히 이제 전일 같은 경우에 3분기 기업 실적이 발표된 기업들이 예상보다 실적이 좋은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주 금융주도 금융주 회사들이 비교적 좋은 실적 발표를 이어 나왔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도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도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발표로 인해서 2% 이상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금융주들이 기준금리 인상 영향으로 인해서 예대 마진이 확대되면서 실적이 전반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게 특징적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어저께 실적을 발표한 존슬렌 존슨 같은 경우도 주당 EPS가 2.5달러로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강세를 보였고요. 로키드 마틴 같은 경우도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주당 EPS를 기록하면서 8% 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장난감 회사인 헤드브로 같은 경우는 3분기에 판매 부진, 그에 따른 재고 증가로 인해서 실적이 부진하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적 관련돼서는 가장 크게 시장에서 주목받았었던 게 시간 외에 실적을 발표한 넷플릭스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주당 EPS가 3.1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시장 예상치 2.13달러보다 큰 폭 상회를 했고요. 특히 가입자 수가 241만 명이 증가를 하면서 시장 예상치 100만 명을 상회를 했습니다.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계속 주당 EPS, 가입자 수가 하락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요. 이거를 만회할 만큼의 가입자 수 증가와 주당 EPS 증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장중 1.7% 하락 마감을 했는데 시간 외에서는 14% 넘는 상승세를 현재 기록 중에 있다는 것도 특징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또 하나는 항공사들의 실적들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지난주에 델타항공이 발표가 됐고 이번 주에는 유나이티드항공이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실적 자체는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지금 상당히 접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나이티드항공 같은 경우에 4분기 가이던스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코로나 이전인 2019년 수준 이상의 실적을 기대한다라는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간 외에서 7% 정도의 상승세를 보였다라는 게 특징적이지 않나 싶고요. 개별 종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대부분 업종들이 상승을 했고요. NDB 메타가 약 1% 정도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메타 같은 경우는 오늘 밤에 이제 우리나라 시간은 내일 새벽이죠. 실적이 발표될 예정인데 아마 실적이 예상보다는 좀 부진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선반영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업종별로, 섹터별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크루즈 관련 기업들이 비교적 강한 그런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카니발 같은 경우에 자회사에서 2028년까지 한 12억 달러 정도를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소식의 12% 정도 급등세를 보였고요. 이렇게 카니발이 급등세를 보이면서 노르웨이 크루즈나 루엘 캐레비안도 8% 내외의 상승세를 보였다라는 게 특징적입니다. 또 하나, 그리고 이제 전일 채권시 금리는 큰 출렁거림 없이 마감을 했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는 4%를 기록을 하면서 전일 대비 1.5BP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장초, 어저께 변동폭 자체는 상당 부분 좀 작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패드워치의 11월 기준금리 인상 확률은 75BP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말 기준금리, 그러니까 12월 달 기준금리죠. 이것도 4.5% 이상이 될 확률이 지금 98%대로 매우 높은 그런 상황이고요. 확률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12월에도 75BP를 연속 인상을 할 것이다 라는 그런 게 아직까지는 확률적으로 좀 높은 그런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WTI는 어저께 83.6달러로 2% 넘는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이렇게 하락세를 보인 이유는 바이든 행정부가 기존의 전략 비축률을 10월 말에 종료하는 게 아니라 11월까지도 전략 비축률을 방출하겠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지금 전략 비축률가 아마 미국의 중간선거를 앞두고 전략 비축률을 계속 방출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좀 낮추겠다라는 그런 의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달러 인덱스는 112포인트로 전일 대비 거의 보압 수준에서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무리가 된 뉴욕 증시 상황 자세하게 전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현재 시장의 분위기는 좋은 상태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단기 반등 이후에는 또 한 번 약세장이 진입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내놓은 부분이 있어서 짚어보려고 합니다. 18일이었죠. 블룸버그에 따르면 모건 스탠리는 보고서에서 S&P500 지수가 오래 들어서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 강력한 저항성 부분에 좀 왔다. 이 이후 시장은 앞으로도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보고서 내용이 나와서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러한 인플레이션이 이미 좀 최고조에 달했다라는 표현이 특히나 인상적인데 이런 전망이 나온 배경을 설명해 주신다고요? 네. 이번에 모건 스탠리의 마이클 윌슨이라는 CIO가 리포트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일단 미 증시가 단기적으로는 반등은 가능할 것이다. 반등폭은 S&P500 기준으로 4,150포인트 정도까지는 상승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이 리포트가 주목을 받았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이걸 발표한 마이클 윌슨이 월가의 대표적인 약세론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더 하락을 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완 다르게 이번에는 단기적인 반등을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리포트가 나오면서 투자자들의 주목도를 좀 더 많이 받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이클 윌슨이 단기 릴리를 지금 생각한 보고서를 발표한 이유는 일단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7월 달 미국의 CPI 상승률이 9.1%를 정점으로 이후에 조금 조금씩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그런 CPI도 지난 9월 달 6.6%를 기록을 했는데 이것이 정점일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올해 인플레이션 하락 속도는 상당히 좀 더디지만 내년부터는 좀 급속히 떨어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연준의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경기 침체가 인플레이션을 잡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에너지 가격 그다음에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율 상승폭도 상당 부분 축소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S&P500의 200주 이동평균선을 크게 하회하지는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200주 이동평균선이다라고 하게 되면 10년 동안의 주가의 이동평균선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현재 포인트가 3590포인트 정도 되고 있습니다. S&P500이 연초 대비 한 22% 하락은 보였지만 아직까지는 200주 이동평균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만약 과거와 같이 증시가 신체 국면에 접어든다라고 하게 되면 200주 이동평균선을 하회하는 그런 하락세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지난주 금요일에 일시적으로 200주 이동평균선을 하회했지만 월요일에 바로 반등을 하면서 200주 이동평균선이 상당한 지지력을 가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하락보다는 단기적인 반등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이클 윌슨 자체가 약세론자이다 보니까 단기적인 반등은 있긴 하겠지만 내년 증시는 상승보다는 하락 쪽에 무게를 좀 더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연준의 빠르고 폭넓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글로벌 경기 침체가 이런 주가 약세를 이끌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기업들의 실적이 올해보다 급격히 하락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특히 미국 기업들의 매출 대비 재고 비율이 1990년 이후에 지금 최대치로 상승을 했고요. 그래서 기업들이 많은 재고를 세일을 통해서 줄일 것이다 이렇게 되면 기업 수익이 보다 악화될 우려가 커진다라는 게 가장 큰 이유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또한 S&P500이 200주 이동평균선을 하회할 경우에는 S&P500 지수는 3000포인트까지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는 그런 보고서를 같이 낸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세한 이런 전망이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연도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긴축에 대한 행보가 이어진다면 약세장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서를 통해 모건 스탠리가 자세하게 좀 전망한 내용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3분기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또 시작이 됐고 예상했던 것보다 걱정했던 것보다 기업들의 실적이 좀 좋게 나와주고 있어서 실적 시즌 초반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만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기업과 그 기업들의 실적 전망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요? 네, 미국 기업이 지금 3분기 실적 시즌에 접어들기 전에 순익 증가율이 예상보다 좀 낮을 것이다 라고 많이 추정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페트셋 같은 경우 S&P500 기업의 순익 증가율이 2.4% 정도에 머물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에너지주를 제외하면 순익 증가율이 역성창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특히 최근에 달러 강세 현상으로 인해서 기업 실적이 둔화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미국 달러화가 만약에 1% 상승할 경우에 S&P500 기업의 순익은 한 3%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마 이런 예측치가 좀 더 많이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지만 지난주 금융주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3분기 기업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지금 기업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4대 은행 같은 경우 예상보다 상당한 매출을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예대 맞은 증가로 인해서 순익이 확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연체율도 역사적인 수준으로 낮은 수준이 유지되면서 아직까지 미국 경제가 양호함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일 미국 시장에서 발표된 3분기 기업 실적도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에 실적 공개가 예정된 기업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일단 내일 새벽에, 오늘 밤이죠. 19일 때 발표될 기업은 테슬라, PNG, ASMR, 랩리서치 등이 발표가 될 예정이죠. 테슬라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정은 예상치에 부합할 걸로 전망은 되고 있지만 4분기 이후에 가이던스가 좀 많이 위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경기 침체가 이루어진다고 하게 되면 최근에 전기차의 가격이 상승했었던 그 이유로 자동차 판매가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지금 시장에 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외에 20일 날은 AT&T, 스냅, 그 다음에 아메리카 항공이 실적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특히 스냅 같은 경우에 지난 분기에 아이폰의, 애플의 정책 변경으로 인해서 상당 부분 수익이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주가가 급락을 했는데 이번에도 실적 자체로는 그렇게 크게 개선되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만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추가 하락은 아마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20일에는 버라이징과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특히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실적은 미국의 소비, 판매 현황을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주의깊게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비테클 기업들의 실적들이 본격적으로 발표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다음 주 25일에는 알파벳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고요. 26일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플랫폼이 발표할 예정입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최근 천명 수준의 정의 해고를 발표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좀 부진한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지금 시장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클라우드 서비스인 엣저 부분의 실적 부분이 좀 더 어떻게 될지 주의깊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메타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 프로젝트인 프라이즌 월드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그렇게 늘지 못한다라는 것 때문에 상당히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그런 것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도 시장에서 좀 약세를 보이는 그 이유 중에 하나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발표된다고 할 때 조금 더 주의깊게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27일에는 아마존과 애플이 실적 발표할 예정입니다. 특히 아마존 같은 경우는 미국 국민의 소비 형태를 확인해 줄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되는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최근에 이렇게 빅테크 기업이나 전반적인 기업들의 실적 예상치가 상당히 좋게 나오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각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최근에 실적 예상치를 상당히 낮게 잡았다라는 겁니다. 최근 경기 둔화 우려감으로 3개월 전보다 기업 실적 전망치를 한 6.8% 정도 하향 조정을 하면서 이렇게 실적 예상치가 내려갔고요. 그런데 이에 비해서 기업들이 발표하는 실적은 작년에 비해서는 분명히 감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낮아진 실적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기 때문에 기업 실적이 호조가 된 걸로 착각을 일으키는 경우도 좀 많이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표적으로 JP보건 같은 경우는 주당 EPS가 3.12달러로 시장 예상치 2.95달러보다 한 6% 정도 상이한 걸로 발표가 됐는데요. 대표적으로 단순히 주당 EPS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게 되면 작년 3분기 EPS가 3.72달러였으니까 그거에 비해서는 16% 정도 감소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실적 예상치 실적이 나올 때 단순히 실적 예상치뿐만 아니라 작년 실적에 관련된 부분을 같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가 필요하지 않는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3분기 실적 시즌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좀 추가적으로 눈여겨보면 좋을 만한 종목과 그리고 이런 실적에 대해서 저희가 대비할 수 있는 전략들까지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들어볼 텐데요. 지금까지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글로벌 증시 이슈들 좀 짚어봤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국내 증시 작전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교보증권 여의도구민센터 윤녀민 FP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FP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에 뉴욕 증시 기분 좋게 좀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다 말씀을 드렸고 국내 증시도 리뷰를 좀 자세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도 굉장히 변동성이 좀 컸지만 그래도 상승으로 마감이 됐죠. 네, 사실 이제 어제 좀 롤러코스토를 탄 느낌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좀 상승 출발을 어제 했었죠. 그리고 이제 보압권에서 약간 하락을 하다가 이제 재차 상승을 하면서 상당히 좀 변동성이 좀 컸던 하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초반 같은 경우, 장 초반 같은 경우는 채권금리 진정에 따라서 좀 상승 출발을 하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영향이 컸던 영국 문제가 좀 일단 좀 수면 아래로 좀 내려갔다는 점에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좀 상승 출발을 할 수 있었던 원인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영국 같은 경우 감세 정책에 대한 어떤 포기, 그 다음에 이제 채권 발행 요인이 좀 제거가 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좀 우려, 유럽의 우려가 좀 약간 진정이 되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달러가 다시 한번 좀 가치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또 이제 기술적 반등을 좀 유발하는 분석도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난 상황이었는데요. 특히 이제 무디스 같은 경우는 좀 인플레 피크론을 좀 제기를 하면서 6개월 이내에 좀 인플레가 좀 극감하지 않을까라는 좀 전망을 했었고요. 또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제가 볼 때는 상승 출발할 수 있는 요인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만, 좀 오전에 좀 이제 이러한 상승분을 좀 반납하면서 점심시간에 약간 좀 하락을 하다가 일단 좀 오후에 들어서 다시 또 악재를 좀 희석시키는 재료들이 다시 한번 좀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리커창 총리가 이제 중국 경제에 대해서 좀 회복을 하고 있다라고 좀 언급을 했죠. 사실 이제 3분기 GDP가 좀 발표가 연기된 상황에서 아무래도 이제 좀 중국 관련해 우려를 좀 진정을 시켰다라면서 좀 하락세를 좀 진정을 시켰고요. 여기에 또 영국, 영국에서도 추가적으로 좀 뉴스가 좀 나왔었습니다. 특히 이제 영국 같은 경우 양적 긴축을 좀 연기할 것이라는 좀 보도가 있었고요. 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채권이라든지 외환시장이 좀 반응을 하면서 지수도 사실 좀 반등을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좀 보였었습니다. 그리고 좀 매수 현황을 좀 보게 된다고 하면 어제 같은 경우 좀 외국인들이 좀 거세게 좀 매도가 좀 나왔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장 초반 같은 경우는 뭐 1,400억 이상 좀 매도가 좀 나왔었는데요. 그러나 이제 오후 들어서 좀 매도가 많이 축소가 됐고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결국 외국인이 좀 매수로서 좀 마감을 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매도의 좀 낙폭을 좀 줄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대부분 보게 된다면 전기전자 쪽으로 좀 매도가 좀 많았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기관 같은 경우는 보험이라든지 금융 투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좀 매수를 좀 돌아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시장 같은 경우 보게 된다고 하면 결정적으로 보게 되면 좀 이제 어떻게 보면 한방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호재도 없어 보이고 좀 악재도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이 좀 되면서 약간 악재 그리고 악재가 좀 완화되는 좀 이러한 사이클이 계속 좀 반복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월간으로 봤을 때 큰 음봉 이후에 1, 2개월 정도 반등이 나오는 형태가 좀 계속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코스닥 기준으로 했을 때 마이너스 15% 음봉 후에 지금 반등하는 모습이 좀 반복되고 있는 부분들 그러나 이제 최근에 보게 된다면 외국인의 매세가 그래도 꾸준히 들어온다는 점에서 봤을 때 좀 투자 심리가 좀 버틸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대목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FB님께서 자세하게 좀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어제 우리 등시의 변동성이 굉장히 컸고요. 그 안에서도 10월달 들어서 그나마 좀 긍정적인 부분을 찾아보자면 비슷한 악재가 지금 현재 현존의 있는데도 불구하고 투자 심리 자체는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는 부분 외국인들의 수급이 그나마 그래도 좀 들어와 주고 있는 부분들 인상적으로 어제 시장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장 속에서 저희가 주목해봐야 될 섹터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좀 돌아가면서 여러 가지 섹터를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데 오늘 준비해 주신 저희가 또 집중해야 될 섹터 엔터주라고요. 사실 이제 어제 좀 엔터 관련된 뉴스들이 조금 많이 나왔죠. 네, 근데 또 희비가 엇갈렸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SM 관련돼서 이제 좀 뉴스가 좀 있었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하이브 관련된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드디어 이제 방탄소년단의 어떻게 보면 BTS, 병역 의무 관련된 부분들이 좀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 주주소환 형식을 빌어서 지금 하이브가 지금 이제 방탄소년단의 지금 병역 의무 계획에 관련된 부분을 좀 밝혔는데요. 일단은 10월 말 입영 연기를 좀 취소했죠. 멤버 진에 대해서 이제 입영 관련 전차를 좀 따를 것이다라고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또 이제 순차적으로 병역에 대한 이행을 좀 계획을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지금 10월 지금 멤버 진을 좀 필투로 해서 어떤 병역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해결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상반기까지 내년 상반기까지 개별 활동을 하면서 전부 다 군입대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025년에 좀 완전체 활동을 하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한 3년 정도의 좀 공백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어떻게 보면 병역 이슈가 사실은 한 6월, 지금 7월부터 계속 뉴스가 좀 나왔고 그러한 부분에서 거의 한 4개월 정도 지금 주가가 많이 좀 밑에서 기었던 부분이 있다라고 환담이 왔을 때 좀 리스크가 좀 해소되는 부분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BTS, 지금 방탄소년단이 없을 때 어떻게 파이브가 좀 외출을 좀 올릴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 상당히 좀 걱정과 좀 우려가 있었는데요. 사실 뭐 위버스라는 라이브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미 기술적으로도 플랫폼적으로 좀 많이 올라왔던 부분도 있고요. 특히 이제 BTS 없이도 지금 성장할 수 있게끔 신인 그룹들 많이 데뷔를 하고 있는 상황 여기에 또 어떤 외국 쪽에서 어떤 팬텀도 많이 형성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봤을 때를 다 본다 하더라도 지금 주가는 너무나 바닥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조금 수급에 대한 부분을 조금 체크해 보시고 좀 이제 외국인의 메시지가 좀 붙는다고 하면 충분히 좀 반등에 대한 부분을 모색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이제 이제 하이브가 어떻게 보면 엔터테인먼트 4사 중에서 좀 기준이 되는 어떤 그런 종목이라고 한다면 최근에 엔터테인먼트 관련돼서 가장 좀 호평이 쏟아지고 있는 종목은 JYP 엔터테인먼트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좀 하이브와 같은 좀 팬텀을 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라는 뜻에서 봤을 때 지금 제가 볼 때는 JYP 엔터가 제가 볼 때는 지금 상황에서는 타픽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3분기 같은 경우가 좀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 매출액 같은 경우는 911억 정도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288억 정도가 좀 예상이 되면서 특히 이제 영업이익이 한 58% 정도 증가를 하는 거거든요. 전년동기 대비해서 이런 측면에서 지금 사상 최대 실적이 좀 예상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뭐 3분기뿐만 아니라 4분기까지도 실적 성장세가 좀 뚜렷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하이브에게는 BTS가 있다면 지금 이 JYP 엔터에는 이제 트와이스가 있죠. 그런데 이제 트와이스랑 스트레이트 키즈가 재계약을 다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는 멤버들이 꾸준히 갈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인적 리스크가 좀 없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뭐 스트레이트 키즈 같은 경우는 최근 컴백에서 237만 장 지금 선주문을 좀 기록할 정도로 제가 볼 때는 뭐 JYP 엔터 같은 경우는 꼭 이제 트와이스만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아티스트가 상당히 좀 다변화가 되고 있고 이런 측면에서 미국에서의 팬덤도 계속 지금 제가 볼 때는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실적의 성장세를 좀 기반으로 해서 여러 아티스트들 거기다 또 이제 오프라인 콘서트까지 좀 제가 볼 때는 더해진다고 하면 JYP 엔터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엔터테인먼트 4사 중에서는 가장 최선을 주고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굳이 JYP 엔터와 하이브 둘 다 이제 불확실성이 좀 해소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풀이될 만한 부분들이 더 많고 그래도 둘 중에 하나를 이제 탑빅주로 고른다면 지금은 JYP 엔터가 조금 더 나아 보인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하이브도 굉장히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싼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일단 이 병역 문제와 관련돼서 불확실성이 좀 해소된 부분이 긍정적으로 풀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엔터주들의 실적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이슈들 또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엔터주 자체에 대해서 섹터에서 관심이 많았던 분들은 이 이슈들까지 모두 챙겨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이 3분기 실적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대김축의 시대가 시작이 됐고 그 안에서 기업들이 정말로 우리 기업이 돈을 잘 버는 기업인지 아닌지가 중요해지는 시기가 더 다가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어떤 대응 작전이 필요한지 또 개인적으로 궁금한데요. 관련돼서 오늘장은 어떨 거라고 예상을 조심스럽게 하십니까?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지금 우리나라는 외국인의 매수세 그다음에 주도주의 어떤 구조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코스피를 보게 된다면 딱 9월 29일부터 외국인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제까지도 외국인이 계속 매수를 하면서 사실은 이제 누적 매수가 약 한 2조 원 가까이 좀 이른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고 특히 아시아에서 좀 유별나게 우리나라 증시만 좀 많이 매수를 하고 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삼성전자도 보게 되면 삼성전자 그다음에 에스키아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9월 이제 뭐 28, 29일부터 지금 외국인 매수가 좀 꾸준히 잡히고 있는 상황이고 어제도 외국인 매수가 좀 들어왔습니다. 에스키아닉스 같은 경우는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 이 두 종목에 대해서 지금 지수가 좀 버티면서 매수가 들어오는지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2차전지 좀 대장주죠. 에코프로 비엠 뭐 에코프로 같은 종목들도 지금 매수가 들어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반도체 1차전지가 좀 많이 버티고 있는 이런 시장에서 얼만큼 어떻게 보면 이제 하단의 경직성이 나타나는지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에서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에스키아닉스가 지금 상당히 저는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8만 원대의 어떤 저점을 찍고 지금 9만 5천 원까지 거의 한 15% 이상의 좀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지금 월간으로 보게 된다면 상당히 좀 상승세가 가파라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에스키아닉스가 좀 중심을 이렇게 잡아준다고 하면 에스키아닉스 말고도 지금 뭐 다른 섹터라든지 다른 종목으로 좀 어떻게 보면 매수를 유발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제가 볼 때는 지수 방어력 관점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에스키아닉스 뭐 지난주에 61선 돌파했죠. 좀 이런 부분을 이번 주에 좀 버티는지 계속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 보게 되면 신용이 상당히 많이 감소했습니다. 지금 코스타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8% 이상 코스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5% 이상 좀 감소를 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좀 매물 부담을 어떻게 보면 좀 보였던 신용이 좀 많이 감소가 되면서 뭐 개인 투자하면 상당히 좀 안타깝습니다만 결국 이제 매물의 공백에 대한 부분들 효과가 생기고 있죠. 여기서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좀 상향되는 어떤 그러한 종목들 결국 신용 극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매물에 대한 부분들이 좀 상당히 가벼워졌고 여기 또 3분기 실적이 좀 어떻게 보면 업사이드가 된 종목들에 대한 제가 볼 때는 개별적인 종목 좀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외국인들의 수급이 지금 연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가운데 이 주도주와 관련된 부분들 굉장히 중요하게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 시장 자체적으로 좀 가볍게 갈 수 있는 환경들이 조성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주가가 9월 말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10월 이후에는 좀 산타가 빨리 찾아와서 이 일은 산타 랠리가 이어지길 바랍니다. 시장에 대한 오늘장 작전까지 세워봤습니다. 교보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윤녀민 FB와 함께했습니다. FB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전문가님과 함께 이슈 분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베스팅코리아 이동훈 수석 연구원이 명결되어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슈를 굉장히 자세하게 분석해 주고 계시는데요. 어제 일단 국내 증시부터 점검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포인트를 시장을 정리해 주셨을까요? 네 전일 국내 증시는 양 시장 모두 오전에 외인이 순매도에 나서면서 그 힘을 잃었습니다. 그로 인해 낙폭을 확대하기도 했었지만 코스피 경우 오후 들어 기간 매수와 함께 외인이 매수세 우위로 전환을 하면서 지수의 상승폭을 키우며 마감을 하였고 코스닥은 개인과 기관이 상승을 견인한 모습이었습니다. 지난번 미 증시가 기대 이상의 기업 실적과 영국 금융시장 안정에 힘입어서 강세를 보인 영향으로 국내 증시의 투자 심리도 개선된 것으로 보여지며 영국의 금융 불안의 원인으로 작용한 리즈트러스 내각의 감세 정책이 대부분 폐기된 것도 증시의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국내 시장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원달러 환율의 경우 전 거래일보다 13원 내린 1,422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는 이러한 원달러 환율 하락에 힘입어 2,250선에 육박을 하면서 1.36%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또한 외인의 매도세도 불구하고 개인과 기관의 매수세로 2% 넘게 올랐습니다. 영국의 금융시장 리스크 자금이 거치면서 국내를 포함한 아시아 증시와 미국 선물 시장의 투자 심리가 계속 개선되었고 매크로 확제가 발생하는 신규 돌발 상황이 없는 한 국내 증시에 남은 10월 분위기는 견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우리 연구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남은 10월 굉장히 좋은 흐름 보였으면 좋겠는데 본격적으로 오늘 골라주신 이슈에 대해서도 파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지금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의 주가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해결되지 않은 이슈가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인데 현재 시각으로 18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또 한 번 우크라이나에서 폭발음이 들렸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 전쟁은 계속해서 진행 중인 것 같은데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이슈들이 시장에서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살펴주신다고요? 네,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에서 어제는 포로 교환 소식,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기대감 상승에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시장 상황이었습니다. 이슈를 자세히 살펴보면 현지 시간으로 17일 우크라이나에 100명이 넘는 여성 포로가 러시아와 포로 교환으로 석방이 됐습니다. 지난달 270명 이후의 최대 규모인데요. 당시 우크라이나는 215명, 러시아는 55명의 포로를 각각 교환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슈와 더불어서 우크라이나 재건 소식도 요 며칠 계속 지속적으로 들려왔는데요. 내용을 요약해보자면 최근 우크라이나 최고위원들로 구성된 의회 대표단이 지난 15일에 러시아 침공 이후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했고 이들은 일본 방문 기간 동안 러시아 제재에 대한 국제사회 공조와 러시아에 의해 파괴된 공장, 도로 등 기반 시설의 복구 및 일본의 전후 재건 지원 방안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소식에 우리 시장에서는 우크라이나 관련주인 데모, 현대 에버다임, S엔지니어링, 동일 고무벨트 등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엔지니어링 전 분야에서 기획, 타당성 조사, 설계, 분석평가, 감리 업무 등을 수행하는 건설 엔지니어링 회사인 한국 종합기술의 상승이 돋보였던 하루였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가 지속이 되는 가운데에서 전쟁 종료 이후에 재건 복구 비용은 천문학적인 금액이 소요될 것이라 전해지고 있습니다. 재건 관련주는 지속적으로 이슈화될 것이고, 전쟁 종료까지 재료가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 주시해서 관련주 포트에 담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연구원님, 오늘 어떤 특징적인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이슈와는 별개로 제가 오늘 관심 가져왔고 있는 종목이 LNF여서 LNF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LNF는 양극화 물질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하이브리드 전기차, 전기자전거 등 전력 저장장치 에너지원인 에너지 밀도, 고출력, 전지용 사칭 양극화 물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LNF의 매출 비중은 수출로만 무려 96.97%를 기록하는 수출의 대표 효자 기업 중 하나입니다. 3분기 매출은 LNF의 최대 고객사인 테슬라형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등 양극재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전분기 대비 출하량이 38% 증가했습니다. 테슬라형 매출 비중이 분기 기준 70%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중국, 유럽 지역 생산량 확대에 따른 수혜가 기대가 되는데, 기가 상하이는 확장 이후에 연 100만 대 수준의 캡파를 확보를 했으며, 기가 베를린 역시 연말까지 연 15만 대 수준까지 확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IRA 법안 통과 이후에 테슬라는 미국 내 배터리 확보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3년도부터 IRA 법안이 시행이 되면 지금까지 보조금 지원 혜택에서 소외되어 왔던 테슬라의 전기차 판매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테슬라가 생산 능력을 빠르게 확장 중이므로 LNF의 상승 모멘텀은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국내 납품업체인 LG에너지 솔루션을 통한 양극재 출하 역시 하반기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LNF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최근 미국에서 양극재 공장 건설 승인이 불발된 것을 투자자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승인을 받지 못한 이유가 양극재 제조 기술에 대한 보완 조치 미흡이므로 LNF는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는 형태의 합작사를 설립하거나 혹은 단독으로 진출도 노려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방안을 추가 검토해서 재심의 요청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미 테슬라의 최대 납품처이고 외국 수출 비중이 97% 이상인 LNF는 현재 일봉상 단기 2평선인 골든크로스를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적절한 메스타임으로 보여집니다. 단, 60일 2평의 매물대 형성으로 저항을 받을 수 있습니다. 60일 2평 부근에서 수익 실현을 하시거나 60일 2평 안착 이후에 120일 2평 부근에서도 저항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20일 2평 저항 라인도 수익 낼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여지겠습니다. 진입가는 20만 원 부근, 목표가는 22만 원에서 22만 6천 원 부근이고요. 손절가는 19만 5천 원 지시해 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오늘 시장에서 저희가 체크해야 될 전략들 어떻게 좀 세워보면 좋겠습니까? 전일 원달러 환율과 국제 유가의 하락으로 상승장을 탔었던 우리 증시. 오늘은 어떤 흐름으로 이어가는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2원 이상 급락을 하면서 1,420원대로 떨어진 건데요. 영국이 대규모 감세안을 대부분 철회한 데다가 국제시장 안정성을 위해서 보유 채권을 매각하는 양적 긴축을 추가 연기할 예정이란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환율이 1,420원대로 내린 것은 14일 이후 이거래일 만인데요. 오늘 증시 역시 환율이 하락세를 이어가느냐 아니면 다시 반등하면서 국내 지시에 악영향을 주느냐가 관건이라고 보여지겠습니다. 전일 미증시 장 초반의 상승을 뒤로 하며 BOE의 양적 긴축이 없다라는 발표 등으로 금리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불안 심리가 아직 여전하다는 점은 한국 증시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전일 한국 증시 상승 요인 중 하나인 BOE 양적 긴축 연기 기대가 사라진 점을 감안해서 전일 이로 인한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의 급락세, 유로전 경기 위축 가능성의 완화, 전일 넷플릭스의 시관에 견고한 실적 발표 후에 14% 상승은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하루는 실적 시즌을 진행하면서 개별 종목 장세가 전개될 수 있으므로 어제 환율 하락으로 환율이 하락하며 수혜를 받는 종목들도 함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열에 대한 포인트 짚어보자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오늘장 작전까지 세워봤습니다. 지금까지 인베스팅코리아 이동훈 수석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종목에 대한 이야기 본격적으로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글로안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 연결해 봅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또 강세를 보였다라는 이야기 앞서 나눴는데요. 주요 업종의 흐름을 보면서 짚어주신다고요? 네, 업종 같은 경우 지금 살펴봐야 될 점이 뭐냐면 시장이 자금이 이렇게 퍼진 상태가 나타나기보다는 좀 압축해서 이렇게 강세를 나타내는 면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고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방산업종 그리고 리오프닝 업종이 대표적으로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이 업종 같은 경우는 지수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기보다는 주요하게 자금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특정 업종으로 집중이 됐다라고 하기보다는 조금 자금이 퍼지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점이 가장 큰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점을 우리가 생각하고 오늘 시장을 바라봐야 되겠고요. 어제 미국 시장은 딱 다우지수 같은 경우가 비슷한 비율로 강세를 나타내는 점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나라 시장의 대응에 대해서 살펴보고 갈 점은 첫 번째로 공매도와 관련된 비율이 높은 종목을 우선적으로 챙겨볼 필요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절대 주가가 하락을 해 있는 종목들, 즉 낙폭화된 종목들을 챙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격적으로 3분기 실적 시즌에 돌입을 해 있습니다. 실적에 반응하는 시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실적과 관련된 종목들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결론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포인트에서 오늘 볼만한 특징적인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종목은 LG디스플레이입니다. 언급 드렸지만 공매도 상위 종목에 대한 체크가 필요하겠고요. 지금 안 좋은 점을 반영한 종목, 안 좋은 점이라고 하면 업황에 대해서 최악이 도래한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하염없이 빠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 빠지고 난 뒤에 조금이라도 긍정의 요인이 하나 존재한다고 하면 선행에서 주가의 반응은 강하게 나타납니다. 우리는 그 점을 생각을 하면서 이 종목을 바라봐야 되겠고요. 3분기 실적은 부진이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LCD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패널의 단가 같은 경우가 거의 마진이 아주 마진율이 떨어지는 그 구조다 보니까 그리고 LCD TV에 대한 판매라든지 그 대형 부분이 저조하다 보니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3분기 실적이 나오고 주가는 조정이 나올 수 있는데 그 구간에서 대려 내년에 대한 기대감으로 그 실적을 뒤로하고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그 점을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부정적인 요인은 주가에 반영된 상황이고 그러면 가격적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될 가격은 한 1만 4천 6백 원대에 접근 가능하다는 결론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LG 디스플레이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특징적인 종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챙겨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죠. 원자재 가격과 관련돼서도 자세하게 좀 언급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간밤에 국제유가 마무리가 된 상황을 좀 보니까 WTI도 그렇고 브랜트유 기준으로도 달러상 지금 현재 좀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슈 자세하게 원자재 시장에 대해서 짚어주신다고요? 네, 원자재 가격 같은 경우는 지금 전반적인 조정대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점은 원자재와 관련해서 반응하는 종목들, 곡물과 관련된 테마, 아니면 천연가스와 관련된 테마, 이런 거는 주가가 약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주가 같은 경우가 80불 초반 흐름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업종 중에서 이 업종 안에서도 차별화되게 주가 움직임이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가가 특정 구간을 깨지 않는 이상, 70불 대 이하를 사회하지 않는 이상은 3분기 실적에 맞춰서 강세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현재 구간에서 챙겨봐야 된다라는 결론이 있습니다. 이렇게 원자재 가격과 관련돼서 자세하게 좀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특징적인 종목은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종목은 하나 솔루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분기 실적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는 바라보는 겁니다. 폴리실리콘 가격과 달리 모듈 가격 흐름은 지금 이렇게 꺾였다라고 하기보다는 상승의 추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3분기 실적 또한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점이겠고요. 최근에 기업 분할에 대한 이슈 이후에 주가가 조정이 나왔다가 반등세가 나타나는 국면입니다. 기술적으로도 정고점은 도달할 수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매매에 대한 대응은 가격을 잡아놓고 이 가격이라고 하면 한 차례 눌림, 기술적인 눌림 구간에서는 매수에 대입이 필요한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격 접근은 5만 1,400원대 접근 가능하다는 결론입니다. 네, 한화솔루션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가격 접근 5만 1,400원대 접근 가능하다 말씀드렸고요. 종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사님, 오늘장 작전 저희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뉴욕 증시 마감된 걸 보니까 국내 증시 오늘도 좀 무난하게 시작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좀 커져가고 있는데 오늘장 작전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시가총액 상위주 위주에서 자금이 퍼지는지 이 흐름을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면 조금 주식을 늘려나가는 그러한 움직임이 필요한데 아직은 그러한 흐름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시가총액 상위주 위주, 2차전지 소재, IT는 미리 선행해서 주가가 올랐다 보니까 좀 배터리와 관련된 셀업체, 구체적으로 LG에너지 솔루션, 실적이 나오지 않은 LNF, 이러한 종목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결론이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작전까지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글로안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장전 전략 모두 세워봤습니다. 시장에 대해서는 그나마 좀 반등이 나와주고 있지만 안심하기엔 좀 이르다라는 보수적인 전략 계속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있는데요. 장중 대응 전략도 저희가 세워드릴 예정이니까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는 잠시 뒤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